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TK 파이터가 정말 엄청난 가르침을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저도 몸으로 뛰는 것 같이 진짜 너무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앞에 영상 안 보고 바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카메라 보고 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체육관을 사이코 피플스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지시준 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이코 피플스라는 팀명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피플이라는 투견견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잠깐 살았을 때 피플이라는 스트리트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내 가족을 만들거나 팀을 만들면 피플스라는 거를 꼭 열겠다 그 로고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이코 피플스라는 단어는 제가 구글도 해보고 네이버를 해봐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남하고 남들하고 똑같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이코 피플스라고 또 명을 지었고요 와 관장이 스파링하는 모습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오늘 현장에서도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링 위에서만 그렇게 미치게 투견처럼 싸우자는 의미로 그 이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관장님은 그러면 루에타이를 먼저 하신 거예요? 킥복싱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격투기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그 체육관 킥복싱 무예태 주짓수로 가리키고 하는 체육관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싸움을 잘하고 싶고 또 뭔가 강한 사람들에게 더 강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격투기를 배워서 사실 발차기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체육관 딱 처음 등록했을 때 킥복싱 체육관이지만 나는 주먹과 잡바뜨려서 길거리에서 싸움을 잘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해서 사실 킥복싱이 먼저냐, 루에타이가 먼저냐 저한테는 별 쓸데없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길거리 상황을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일단 무조건 주먹만 잘하자 발은 그냥 옵션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 자체가 정말 실전 파이터가 되기 위한 철이 덜 들었을 때 딱 그렇게 하고 철이 들 때쯤 긍정한 실전은 없구나 실전하는 저기 큰 학교 가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체육관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사범이고 지도관장이고 이런데 발차기를 제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발차기를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싱 위주와 주짓수 위주 수련을 하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킥을 주짓수라고도 없고 그냥 이제 자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어깨너머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시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시작의 계기가 어땠든 뭐가 어떠면 어떻게 지금 다 자라치잖아요 어.. 어.. 운동 자체가 처음에는 서서 싸우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어.. 무에타이도 해보고 킥복싱도 해보고 복싱도 해보고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결점을 조금 제 약점을 조금씩 조금씩 메꾸기 위해서 네 복싱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싱 배우고 무에타이 잘하시는 분들 태국에 가서 또 무에타이도 배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복싱 선수로도 지금 또 이제 시합을 막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3월 12일에 타이틀 매치가 잡혀있습니다 복싱 시합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타이틀 매치에요? 킥복싱한 경력을 이렇게 어.. 인정해주기도 하셨고요 네 또 제가 첫 데뷔전이 어.. 6라운드 랭킹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 선수를 이제 3라운드에 이제 어.. TK로 이겼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신 것 같아요 와.. 네 관장님이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지도자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오히려 저는 어.. 같이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랫동안 어.. 격투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파이터가 어.. 격투기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 본인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직업이 저에게는 체육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육관을 운영할 때는 당연히 제 운동은 거의 못하죠 아.. 그쵸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 상담하러 왔다가 다시 갑니다 네 네 무서워요 어려움이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겠네요 네네 이게 사실 그.. 운동을 하다보면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과장님 현역 선수로도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막 운동을 하다가 입방문이 오면 또 리듬이 끊기고 다시 가야 되고 아.. 어찌보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어느 때였을까요? 시합 때마다 그..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작은 시합이든 큰 시합이든 다 좋아하기에는 너무 떨리거든요 네 근데 글로리를 갔을 때는 정말 좀 그 날 제가 졌지만은 제가 세계적인 선수들은 내 눈앞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속도나 그 사람들의 파워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할만하겠다 오.. 이거는 더 이상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 괴물이 아니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환경이 좋았을 뿐이지 나도 충분히 저기에 다다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너무 스스로 기분이 좋고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다음에는 지금은 졌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승리로 당신들에게 증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가 영광하고 그 다가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세계를 내 눈앞에서 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영광스러운 순간 하면 보통 본인들이 승리했던 순간을 이렇게 추억이 마련인데 관장님은 관장님은 지금 졌지만 세계의 정상급 서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그 현장에서 비록 진게임이지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게 그게 정말 어떤 객기가 아니라 관장님이 그간에 정말 쌓아온 노력들을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게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막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럼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격투기를 잘하고 싸움을 시합을 잘해서 이기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돈을 못 벌어도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점점점점 차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고 또 잘 나갈 때 너무 부러웠던 게 사실이었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거기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고 내 스스로 했으면서 갑자기 이제 어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내 스스로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분명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면 다 만족한다고 몇 번을 다짐하고 그렇게 운동을 해왔는데 막상 이 사람이 억소 간사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던 걸 얻었는데 갑자기 또 남을 보고 막 그게 부러운 거예요 막 좀 돈이 많고 막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인드콘토를 다시 잘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어느 정도 관장님께서 원하시던 목표치를 이루고 난 뒤에 오는 고무함과 함께 뭐랄까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겹쳤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어떤 제가 1인자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는 왔는데 다른 분야에서 우리나라 열 손가락 안에 들면 아무도 생활 걱정을 안 하는데 왜 나는 뭐 열 손가락도 아니고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막 혼자 격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이거 이거 나가야 되겠다 밖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다가도 또 샌드백 치면 다 잊혀지고 또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직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해서 이루고 현타가 왔다가 네 결국 그것을 극복한 것도 운동이었네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에게 운동은 어떤 의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굴복하고 이렇게 숙이고 이런 게 운동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내가 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 강함에서 오는 자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은 저희한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걸 준 것 같아요 네 자유다 자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도 많은 걸 읽으셨지만 앞으로도 뭔가를 계속 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장 이제 빠른 계획은 아 목표는 이제 복싱 한국 타이틀을 어 쟁취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항상 말을 한 것처럼 저는 일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무술가들이 본인의 체육관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 사이코피플스 체육관을 어 타격뿐만 아니라 어 주짓수, 종합격투기 어 격투기 자체를 이렇게 모두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그런 이제 가족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네 과장님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나 네 혹시 SNS 있으면 네 홍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다이 파이트를 해가지고 네 그 아마추어 격투기 시합을 만들었어요 한다이 파이트 파이트 네 부산말로 이렇게 한다이 할 거 많이 하고 한판 붙자 이런 건데 네 이제 저희가 룰도 특이하게 5분 1라운드나 또 4분 1라운드로 이렇게 시합을 해요 네 그래서 단판에 승부가 나고요 음 또 어 격투기 선수들이 어 너무 리스크는 큰데 뭐 돈을 못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드도 다 착용을 하고 또 승리하면 승리수당도 있으니까 네 어 많이 참가해 주시면 그 관장님 오늘 정말 혹독한 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관장님께 배운 거 저희도 열심히 해서 또 그 그 배웠던 걸 기반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오늘 가르침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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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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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산 hands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